채널에서 방송된 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애녹과 강혜연, 두 사람의 인연을 다룬 특집이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데이트가 아닌 현대사회의 효의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유명한 애녹은 강혜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혜연은 자신의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감동을 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효와 가족애라는 공유된 가치관을 통해 금세 인연을 찾았다. 그들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의 유사성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진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녹은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하여 집안일을 돕고 효도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책임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연 씨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들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진솔한 대화 속에서 애녹과 강혜연은 가족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함께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도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효의 심오한 의미를 부각시킨다. 애녹과 강혜연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애녹이 빗속에서 겪은 일부터 강혜연의 낙천적인 마음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 모두의 삶과 감정을 종합적으로 그려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은 시청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효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 전개가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작은 순간이라도 이별의 순간을 현실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합니다.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진솔한 감정은 시청자들을 감동시키며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뇨, 가족의 등 핵심 가치를 탐구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애녹과 강혜연은 이러한 가치관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경고한 기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함을 입증했다. 공감과 진심 어린 나눔으로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했다.